최근 들어 산업 간 경계를 넘어선 기업들의 인수합병, M&A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식품회사가 바이오 기업을 인수하고 화장품 회사가 테크 제품을 내놓는 시대가 왔습니다.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서로 융합하는 이른바 빅블러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오리온의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는 16%나 성장했지만 이보다 더 크게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이 같은 성장세가 얼마나 더 갈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오리온 해외 매출은 1조 8,5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 역성장했습니다. 재과 사업 성장성의 한계가 보이자 오리온이 선택한 것은 신사업 진출입니다. 지난 1월 항암제를 개발 중인 레고캠 바이오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바이오나 식품회사나 R&D를 통해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는 또 사람에게 이로운 어떤 걸 만들어내는 입으로 먹는 걸 만들어내고 병을 치유하는 그런 건데 그런 면에서는 막연하나마 신해제는 나중에 날 수 있다고 봐요. 시간이 흐를수록 약품과 식품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은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니콜라 이에로니무스 CEO는 올해 CES 키노트 기조 연설자로 무대에 섰습니다. 주인공은 적외선 드라이기 에어라이트 프로 로레알이 하드웨어 스타트업 주비와 협업해 만든 차세대 헤어드라이기로 뷰티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테크 영역을 끌어들인 겁니다. 미국의 유통업체 월마트는 AI를 활용한 개인화 자동 쇼핑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이고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신약 개발 업체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기업 간 경쟁은 심화됐고 스마트한 소비자들은 늘어난 상황. 초인적인 능력으로 선택권을 갖고 어떤 한 기업이나 제품에 매몰되지 않아요. 쉽게 움직이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소비 패턴.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간의 경쟁이 더 심해진 거예요. 내 소비자가 없는 거예요. 기업들 간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 시대. 자기만의 고유 영역을 뛰어넘어 소비자들을 잡으려는 시도들이 이어지면서 빅블러 현상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